자 계속 시작해보죠 총이 이거밖에 없었지 아 참 참 참 참 참 참 참 참 참 이것 좀 바꿔야겠는데 이쪽에도 넣고 사탄청을 이쪽에 과연 뼈? 남자 집사2장 남자 집사2장 너 화냐? 남자 집사2장 거! 그녀의 vielenanners 근데.. 데미지가 개떡이네 파라지 아까 보니까 돈 좀 대겠죠 제가 점차식을 하나 더 만들 하나 더 만들고 아니다 그냥 가자 이제 총도 있어서 무기도 하나만 있으면 될 것 같기도 한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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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명.. 물렸나보네 또 나중에 오면은 얘도 좀비되어 있는 거 아니야? 아..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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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고추장료 맞춰보세요 안녕하세요 이제 무기도 정말 근접무기도 딱 하나만 있으면 될 것 같은데 뭐지? 뭐지? 오지마 이거 너무 먼거 아니야? 겁나게 뭔데? 아 이쪽으로 그냥 갈걸 빠른이동으로 해서 갈걸 빈민가루 알아 오오오오옹 쟤 그래 뛰어지네요 뒤띠 저기 힘들 힘들 어? 뭐한대 저기 뛰어지지 않는거? 에너지 먹구요 에너지 먹구요 일단 도망가라 야 이렇게까지 멀리있어? 어 어 드디어 권총 타냐 그걸 이제 없기 때문에 솔직히 이제 탄약 만들기 시작하면 총만 쓰고 다닐거에요 웬만해서 총만 쓰고 다닐거기 때문에 건전무기는 두개 까지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을거 같애 오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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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잇아지г안좋아오오 indeed 이제 주워야죠? 쪼금만 후레치 채우고 가자 밝은데 있다가 철이 다 부식됐어 좀만 더 채우자 꽉 채우고 가자 아 어두워가지고 후레치를 너무 막 쓰는 경향이 있었나봐 어? 길어진마 입마 오iki 오오 너를 위해 준비했다 인마 잘 가지게 예 어엏어 아 두개가 만들어올꺼 얘 갈아끼는게 아니라 지가 알아서 충절되요 가만히 냅돼면 두개 만들어올껄 하나만 만들어갔네 어우 디웨트인데 자 충전좀 하구요 죽어 인마 얘는 안맞아요 화염병에 어? 저기 술이 있는데? 수란병 화염병 하나 만들어야죠 일고 있다? 흠 해골이군요 또 보라색 해골 잇츠위온 따끔한 리볼버 리볼버네요 이것도 버리고 일단 한..한..하나라도 신명님 어서오세요 어떻게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어떻게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예 맞아요 울트라 초 유니크한 도안을 주는 자건 그건 그렇고 재장전 권총 한번 하고 두발밖에 없지만 저 누군가 있는데 잇츠 술 한명 더 나왔어요 흠 연초라 이제 뭐 다들 연초면은 엄청 바쁘지 않지 한가..하지 연초엔 한가..하죠 직장 다니시는 분들 아니 뭐 대학생들도 연초면 방학이니까 한가하고 학생들도 한가하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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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450 흠 하.. 하하.. 하하.. 전기 때문에 저쪽을 못 가겠는데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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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짜돈 여기가 돈 레코딩 뭐야 여기가 돈짜돈 하지만 지금은 아무도 없습니다 죽은 곳 어디가 어디가 경찰이 어디가 경찰이 어디가 경찰이 어디가 잠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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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명 앞에서 아 이거 왜 여기 있는거야 오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어머니 혹시 아 아 아 깜짝 놀라게만 내고 있어 아 아 그냥 혼자 두지 못할게 혼자 자기 동네 둘이 아 아 안녕 어 아 아 아름다운, 어.. 어.. 괜찮아? 딸님? 어.. 아마 너와서 데려야 돼 아름다운.. 나.. 어.. 어.. 오 마이갓.. 그 얼굴.. 흙의 흙에 담긴.. 젠! 오, 나아.. 흫 흫 흫 흐으 오오오오오오오우 웅 ś 한 번 해야되는데 아유어c 아유 안녕하쇼 됬 착한 아저씨 오 얘 쓰러졌어 어쩐일이야 레벨을 갔네요 권총도 안 여기 있죠 권총도 안 드디어 얻었어요 너 일어난마 일어날거잖아 다 알아봐 드디어 얻었습니다 아 이거 왜 먹어 찾으려고 한건데 조준불가의 산탄총 흠 아주 느린 산탄총 이게 근데 데미지가 더 높네요 일단 만들어야죠 권총탄이야 10박시 밖에 안나오네 아 이 아니요 아니요 예? 무슨 말이죠 탄 탄약 탄약 아 뭐 제 방송이요? 방송이 뭔가 느낌 다를 줄 알았다고요? 탄약 탄약 또한 맞아요 탄약 또한 맞아 탄약을 만들 수가 있어요 보자 봐봐 그지 이 업그레이드 여기서 권총탄약 대조법을 지금 얻은거야 금속적 두개와 표백제 그리고 250달러로 탄약을 만들 수가 있죠 음 자기가 자기가 네 제 방송은 변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언제나 같은 변하지 않는 방송이에요 네 따끔한거 따끔한거죠 음 아 일단 산탄 총을 버려서 총알 하나 없구요 야 이거보다 데미지 더 높잖아 근데 뭐 어쩔 수 없네요 이미 업그레이드를 다 해버려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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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트게 믿어 니가 경찰인지 어트게입니다 마 라스콜갱 라스콜갱 라스콜갱이 나왔대요 그래 진압봉 진압봉 필요없지만 파란색이니까 팔면 돈 좀 주겠죠 뭐 초짜님 어서오세요 자 누르고요 야 내놔 조오오왔어 조오오왔어 조오오왔어래 적절한 진압봉 진압봉이 적절하대요 잠시만 여기도 이것도 한발이라도 장전해놓고요 이걸 맞으면 안풀려나 끝에 조그만한 그 요거 하나 달려있는데 조그만한 그 링같은거 하나 달려있어 이거 이걸 좀비를 쳐가지고 좀비가 아야야 하겠어 아 얘가 아닌가 아 저기 누굴 있나? 어 누굴 있네 죽었나요? 최영님 어서오세요? 굉장히 오래간만이 있어요 최영님 나를 꺼내줘 나를 꺼내줘 여기가 있기가 싫어 싫어 인마 안 꺼내줘 감시하고 있었네 덜레이너님 어서오세요 으흥? 아 일단 이거쓰지마고 아잇 왔다갔다리 아잇 한쪽만 한쪽만 누려야지 아유 왜 하나도 안맞아 어어 오케이 아 에너지만 겁나게 잘하네 됐다 왜요 노래가 어때서 에너지 없나? 에너지 많을 것 같은데 사과도 하나 먹고 사과는 한입만 음료수는 두먹은 에너지바도 한입만 더 놀랍게 잘 하네 네 국을 우승 아 어 네 아 예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전전치 전전치 조준불가의 산탄총 조준불가의 산탄총이긴 한데 데미지가 엄청 높아요 지금 음게 더 높네 전전치 어두워 어둑어둑 어두운게 싫어 따끔한거죠 거침으로 맞으면 따끔할거래요 아 어두워 어 아파 어 오케이 너 이쪽으로 나올거지 내가 다 알아 팔이라도 맞아라 어 뭐야 누구한테 맞은거야 이거 아니야 어 얘 헤드샵 맞췄네 야 아주 느린 저광도 대형멘체 이런거 버리구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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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왜 사먹어 5달러 아깝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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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어 어 어 460달러네 뭐야 이거 리볼버는 왜 갖고 있어 버려 이게 다 팔려고 가지고 가는거지 내가 뭐 쓰려고 가지고 가는게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500달러 이하짜리는 버리게 생겼는데 에너지 꽉 채우고요 총기암인데 이런데서 총이 나올수도 있어요 그냥 나올수도 있다고요 집을때 왜 일어서서 집냐 그냥 앉아서 못집어 앉아서서는 손이 안 움직이나 이 주인공이잖아 뭐 집을때면 터프하게 죽음질거고 얘는 무조건 터프하게 집어야돼 숨어서 안집어 절대 스낵을 먹을때도 터프하게 집어서 한입만 먹고 버리죠 여기 경찰서요 그게 대략 지금 어제 하다가 좀 늦게 웃어가지고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 사례님을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그 여자애가 보급품을 실었잖아요 차에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나눠주려고 갖고 왔어요 경찰서에도 얘네들도 도와줘야 된다는 이타심에 와가지고 도와주려고 보급품을 가지고 여기 왔는데 깡패들이 아까 뭐 너스터깽? 아무튼 걔네들이 오! 쟤는 쟤는 꽤 괜찮은 반반한 여자 아니야 그래가지고 예 납치를 해다가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걔를 구하려고 이제 일행은 다시 가고 있는거죠 지금 잡혀있어요 깡패도 이런식에는 도와줘야 된다는 릴리엄 하나로 여기까지 도와주러 오긴 했지만 잡혀버렸죠 도와주 너희가 다시 죽을래 야 와봐 어디야 불타는 총이야 대신 죽어라 인마 자꾸 일어서 뭘 집으려고 하면 얘가 자꾸 일어서요 야 와봐 이제 또 어딨어 인마 난 봤어 있는 거 봤거든 도망갈려고 하지마 오 따끔한건 저기다 따끔한건 저기다 맞으면 따끔따끔 하자 아주 느린 산탄초 그것도 버려 아이 됐다 이제 더해상 못들어요 어차피 컴퓨터밖에 없네 이것도 어 건전지나 이런거밖에 안갖고 안가... 안... 오 저거는 자동수총 아니야? 데미지가 얼마나 되냐 270인데 나는 이건 240밖에 안되네 하지만... 비싸요 저게 팔 만하죠 자동수총은 무조건 비싸요 그래서 가지고 가야돼 저렴하시기 때문에 수고하기 때문에 점점 acontec 다음에 일어나는 건가요? 가만하시기 때문에 여름이 안전하시기 때문에 저렴하시기 때문에 이게 뭐 этих 일을 했는데 사기 할까 잘 오지 못 하시리 죽을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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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팀이잖아 우리와 함께할거야 우리 모두 죽을땐 우리한테 죽을땐 죽을땐 호텔에 가면 가한 이 녀석 이 녀석 2,000국 3,000국 도착 곧 복지 자기 혼자 마음대로 그 보급품을 나눠주려고 한 거니까 경찰서까지 의논도 없이 아마 거짓말치고 한 거죠 맨 처음에는 그러지 않기로 했다가 어? 창고가 다시 생겼네 야 너 잠깐만 너 술 4병 있으면 나 낚아 아 야 그걸 왜 줘 창고 얘 언제 없어지지 모르는 창고이기 때문에 얘한테 주면 안 돼요 다 꺼내와 자기만족이다 뭐 뭐든지 자기만족 아니겠습니까 뭐 자기만족 아닌 게 어딨어 잠깐만 이거 아까 자전소총 몇 발 있었던 거 같은데 그치? 그치? 어 28정도 장전이 되어있었었어 다행히 we need talk need talk need talk 잠깐만 기다려봐 어차피 지금 업그레이드를 했기 때문에 차를 아 총을 딴 걸 쓰고 싶어도 아까워서 못쓰겠다 그냥 팔죠 고전함 이것도 고전함 이것도 좋긴 한데 쓸 일이 별로 없어 이것도 팔아 제작용도 팔고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화연병을 더 만들고 화연병을 더 만들고요 화연병 화연병 2개 아 잠깐만 화연병 더 만들었지 화연병 더 만들었지 12개에요 화연병 그리고 예 내가 좋아하는 접착식 폭탄을 만들자고 가서 창고가서 접착식 폭탄을 만들 수 있는 아니 나 어 이거 뭐야? 되게 신기하게 생긴 낯인데? 어떻게 생긴거야? 아니 이것도 던지기로 이것도 던지기로 할 수 있나? 만들 수 있나? 접착식 아 이건 안되네 어 이렇게 생겼네 이렇게 무슨 블레이저 블레이저처럼 생겼어 양날검 자 검 하나랑 이거 검 두 개 있을텐데 저걸 렌치고 어 검 두 개 있을 아 아 검 저거밖에 없어? 하나밖에 못만되나? 어 어 여기 분명 검 두 개 있던 걸로 기억하는데 제가 에이 하나만 만들고 가자 뭐 어쩌서 이렇게 이러고 이것도 던지기용으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야 뭐 없냐? 던질거? 없네 접착용 폭탄을 마르기 위해선 던질기 칼이 필요하거든요 장미칼같은거 너 장미칼 싸구려 하나 없냐? 있는데 야어씨 씨 이 1700달러나 달래 그 위따이거 하나로 1700달러나니 도전공같은거 안사 임마 어 자 산탄총 도안을 산탄총 도안을 총알 도안 얻을 수 있는 세스전 알겠어 vous 기다려 보셔 아니 맞는 대신했자나 오오오옹 오오옹 아니 아니 이건 뭔 마체트야 아니 이런 미친듯한 마체트를 우와 시나무이가 지금 배고파서 죽을 지경이래 뭘것좀 갖다달라 예 그렇다네 일단 어 제조를 제조를 고전압도안 어 초고전압도안을 초고전압도안 아까 아까 저번에 초 어쩌고저쩌고 있었는데 굉장히 좋은거 얻었어요 지금 지금 굉장하죠 불을 마법지팡이 나는 마법사다 진짜 마법 지팡이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을 발견했어요 이걸 한번만 휘두르면 저 작것들이 한방에 나가 떨어져요 꼭 꼭 아래꺼에 적어둔 대로 만들어보아요 초등학교 그 이거 이거 한번 만들어보죠 일단 수리한번 하구요 업그레이드를 좀 하죠 업그레이더 비용이 뭐 그새 높진 않네 높네 아 나 지금 만 만 그거 그거 만들었지 야 저 이거 원샷 이거 원샷이야? 이거 던지기 칼로 되지? 폭탄이 장착되어 있어요 원샷 칼인가? 아 이러면 안되면 돼 아 아 던져보긴 아까운데 아 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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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리스부터 하자 아 잠깐만 암 엔 엔 엔 암 엔 엔 퓽 묘지를 돌아다니는 좀비를 처리했어요 가브리엘 대형의 헤머 게다가 이거 유니크네요 유니크 무기가 몇 개 안되는데 이 게임 내에서 어 다른 게임처럼 몇십 개 되는게 아녜요 몇 개 없어요 종류마다 하나씩 있는 것 같은데 한 한 개 정도 있는 것 같은데 저거 이거는 퀘스트를 얻을 수 있어서 손쉽게 얻을 수 있는 유니포목이죠 나머지들은 좀 어렵게 얻어야지 야 또 한번 터지나?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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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뭐야 이게 이게 터지는 건물 아니네 보니까 던져봤는데 아 던지는게 던지는게 보니까 터지는 칼처럼 보여가지고 이거 이거 잘 써볼까 한번 좀 써볼까요 이게 감전이 굉장히 잘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온다 온다 실험 실험 대상이 오고 있어요 너무 많이 오잖아 야 오오오오오 던지는 굉장히 세네 아 나 죽겠다 죽겠다 어 던지는 굉장히 세네 고물같은 작대기 근데 그만한 그게 없다 메리트가 음 팔자 아유 다이아몬드 다섯개나 썼는데 정말 아깝다 씨 다이아몬드 있는거 다 썼네 다이아몬드 있는거 다 썼네 다이아몬드 있는거 다 썼네 이 자식아 너 때문에 안 돼 그냥 만들어봤는데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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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죽어 죽어놔 어 안죽었어? 어 안죽았어? 에너지가 별로없어요 신중히 신중히 가야돼요 하지만 걱정하지 말아요 나는 그게 있거든 폭탄같은거에요 폭탄 일종의 오 좋아 부엌칼 하나 더 만들 수 있겠네요 점창성 칼 폭팔 폭팔 던지는 폭팔을 폭팔하는 칼 난 그게 제일 좋더라 어떤 녀석이든 한방에 죽거든요 그거 맞으면 그래서 좋아요 게다가 이건 팔죠 수리비도 이거 엄청날 것 같은데 수리비 한 번 볼까 야 수리비용이 8천이야 예 겁나게 겁나게 비싸요 이거 팔자 곰무같은 작땡이 이거는 다 일단 가지고 있어요 수리하고 돈이 이제 없다 별로 자 점차 폭탄으로 두개 다 만들구요 좋아 이러면 폭발석 칸이 3개 이러면 충분해 가브리엘 어 예 대형의 뭐 이것도 팔아야죠 내가 쓸 일은 없어 내가 쓸 일은 없어 내가 쓸 일은 없어 팔아야죠 아이고야 어? 근데 위층에 또 캔스가 있는데 얘들 이게 점차적으로 하나씩 줘 한꺼만에 다 씻어 한꺼만에 다 씻어 어 숲을 찾으세요 어 숲을 찾으세요 아 내 best 브리미어스 삽좀 찾아달래 아 꼭 삽으로 파야되나? 물건들이 이렇게 많은데? 잠깐만 일단 퀘스트를 야 잠깐만 야 왜 지도에 피시 안해줘 이거 야 지도에 피시 안해줘 삽 찾는거 삽 삽 아무데서나 하나 가져오면 되지 않나? 잠깐만 삽 있는 데가 어디있더라? 기본적으로 있는 데가 있었..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 삽이 어디 있었더라? 어 삽이 삽이 축구 짱 다 뭐라고 삽이 이제 여태까지 모아왔던걸로 이제 총알을 만들어서 이제 총을 쏘면서 다닐 수 있기 때문에 아 비온다 아 난 비오는게 싫어 물론 비오는데 집안에서 창문 열어놓고 있기는 좋아하거든요 왠지 나는 비는 내리는데 비를 안맞으니까 뭐라고 해야되지 그냥 좋아 괜히 좋아 비와서 불도 잘 안보이는거 아냐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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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와서 불도 잘 안보이는게 아… 아… Let me it!! 좋지! 야, 죽어 왜 근데 너 저거밖에 안다냐? 오오 아 더 많이 달아야 될텐데 되게 조금씩 다네 죽겠다 죽겠다 죽는다 죽는다 죽어라 오케이 됐네요 세븐님 어서오세요 일단 의료상자 대형을 좀 몇개 사구요 아 오케이 하나 더 자 머리 어 자 술 내가 술 몇병 있냐 두병만 해서 한 병 에너지 맞구요 야 에너지 왜 뭐야 손에 손에 붙었어 아니 저런 버그가 뭘 뭘 꽉 채우구요 상자 없냐 고물같은 통 고물같아서 안쓰 어 잠 돈이 얼마냐 300 에 안써 고물같아서 안쓰는 고물같은걸 왜 상자에다가 넣어놓는거야 고물같은걸 왜 상자에다가 넣어놓는거야 고물같은 그 그녀의 달인님 어서오세요 아이디가 보통 수태를 버리고 총올면 빼고 버려 어떻게 보면 선정적인 아이디인데 아이디스인데? 이 무기가 이거보다 쪼끔더 댐시가 다 잘나오네 근데 이게 더 잘 짤 더 잘 짤릴거에요 아마 마체테가 균형보다 이게 더 매끄러워서 더 컷을 잘 할거야 앗 그죠 컷 잘하죠 한방에 이게 군용 마체테는 이게 잘 컷이 안되거든요 아휴 힘들어 아휴 힘들어 아휴 야 저 팔도 없나 어우 안죽었네 아휴 데미지는 겁나게 높게 나오면서 왜 이렇게 안죽어 오우 오우 깜짝이야 아주 느린건 느려서 안죽어 음.. 권총탄약은 됐고 아휴 아휴 소리좀 하자 소리 비용이 예 그렇게 높지 않네요 다행히 이중 오허 오우 깜짝이야 누가 임마 뒤팔란이 와서 오세요 홀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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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시고 반가워요 얘 아직도 이러고 있네 그냥 안 죽나? 배고프면 저기있는거 먹고 다시 여기서 춤추고 배고프면 저기있는거 먹고 아 모니터 바꿨어요? 어우 초콜릿입니다 짠 이제 총을 들으면 어 총을 아까 아껴야 되기 때문에 어떤걸로 바꿨나요? 몇인치? 27인치? 20집 뭐요? LCD요? 놀랍게 놀랍게 조준불가해 산탄총 따끔한 산탄총 좀 안 나오나 아주 느린 어 아주 느린 어 참 아주 느린 산탄총이라고? 338 근데 지금 내가 차고있는게 더 좋네 일단 산탄총은 뺀다음에 총알 회수하고 제작전 해놓고 그럼요 나는 20 근데 27인치짜리 혹시 혹시 CRT 모니터도 있나? 나는 솔직히 LCD보다 CRT가 땡겨가지고 많은거야드래? 보지만요 그 아 CRT 모니터 박스모니터라고 하죠 이명 이명 박스모니터라고 하잖아요 박스모니터가 어 어 뭐 여러모로 그 공간을 좀 많이 찾아서 좋거든요 아 씩 돈 좀 역시 두팔라님 그 도움이 어서 어서 보자 보자 에서 보자 보자야 보자 해겟나 폴짝 로그 로그 1 어... 야아 역시 회사는 쓰다버린 쓰다버린 그 모니터나 컴퓨터 오픈을 많이 써 씁 쓰다버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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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왜 이렇게 감염자가 많을까요? 아마 이 주인공이 여기 와가지고 그 갱들을 다 죽였기 때문에 경찰서에요 갱들을 다 죽였기 때문에 그 나머지 안 죽인 갱들이 화력이 부족하니까 애들한테 잡힌게 아닐까? 말도 안되는 상상을 이건 또 어디야 총 쓰면 좋은점은 기력이 딸릴 일이 없어요 기력이 중요하지 않아요 나 총 총 캐릭어한테 총알이 중요할 뿐이지 오케! 어? 씁 거기가 거기잖아 어? 잠시만요 어? 아직 못하네 한번 더 와야되는구나 아직은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여기에 산탄총 총알 도안이 있는데 정말 안 죽는다 어? 여기가 아닌가? 아 데이터 다운로드 또 이건가? 방탄복때문에 그럴거에요 아마 이거 뭐야 똑같잖아? 씨 어어 어어 큰소리가 들렸데? 왜 난폭한 좀비가 없지? 자 팀의 파일 찾았어요 찾았어요 군용완체트는 한번 안짤려 여기서 소리가 나는데? 분명히 소리가 나는데 여기 아닌거 같은데 없어 이런 개떡같은 가자 그냥 탄탄총 도안이 여기 있어요 여기 어? 여기 열렸네? 아 여기가 아니라 어? 여기 맞는데? 여기 열렸네 지금? 여긴데 여기 도안이 있거든요 여기 위에 여기 장난감같은가 어 도안이 어딨어? 아 여기 있다 산탄총 총 탄약 대조법 이걸로 에 레벨업만 좀 더하면 스킬 찍어서 총알 많이 가지고 다니는거만 찍으면 웬만해선 칼들일이 별로 없죠 어 이리 못가네 저 밑으로 내려가는데 뭐야 여기 밑으로 내려가라고? 더 밑으로 내려가라고? 어 여기 아까 그 만드는 데 있지 않았나? 어? 저기서 총알좀 만들구요 오우 갑자기야 두발만 오 그래도 안죽었어 아니 뭐 일단 이런 괴물같은 놈이 다 있어 어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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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정말 많다 만져주는거 산탄총 탄약 자 다섯발 총알 좀 다 채우죠 군총탄약 군총탄 아 너무 많아가지고 자꾸 밑으로 가는데? 쓰읍 귀찮게 그리고 산탄총탄은 다섯발 만 더 강아지죠 오케이 어허 자 어허 헐 아 어두워어 안돼 어두워 에너지 에너지 헐 니들 임마 넌 한방 어 너 한방 한방 어 뭐야 왜이렇게 안맞아 쟤 총을 어 총알 어디다 쓰는거야 그렇지 가야되면 되지 가야되면 되지 어 저거를 어떻게 할까 하고 없나 일로가서 저기가서 저거 쓸수있나 못거네 아파 어허 아아 자아 나가죠 산참 산탄총 도안도 얻었겠다 야 아이고 야 어디다 던지는거야 아이고 꽝 좋아좋아좋아 이천따라 돈을 많이 줘요 이제 슬슬 이제 이거 이것까지만 찍으면 되는데 이거 이것까지만 찍으면 딱인데 으음 으으음 흠으음 폭발성 칼이 지금 하나도 없나 하나 더 만들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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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헥! 헉! 헉! 따끔만 아주 느린건줘 상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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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잠깐만 이거 왜이래? 없어졌어 아유 진짜 어 일로 못나가고는구나 경찰서 한 번 더 가야되지 않나? 그러고 보니까 어 자 한 방에 죽이자 화염병으로 다들 와 야 왜 안와 오다가 야 와 아 아유 Rabbi 몰아몰아 좀비물이 전병우 잘 피하고 있어요 오 오오오오오ens 엥헿헥 박웅지징 야 어딜가다 와와와받과 야 우리랑은 한방에 끝내잖아 프 urine 뒷쪽은 jelly 안맞아 야 야 와높도 오우 뭐라니까 애들 관심이 없나봐 여기 아주 그냥 생생한 고기가 있는데 자 원샷 자 한 잔 드쇼 이야 지옥불이 따로 없다 아따 잘 죽는다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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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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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고존압도 모나라도 도안을 빨리 얻어야 되는데 아 참 그러고 보니까 지금 이게 그 그 그 향상된 총 그 아닌가 어 향상된 총구원 잠 이게 권총인가 아 권총이네 전압 전압 확률이 높은거죠 전압 확률이 높은거죠 총을 갖다달래 합선회로 야 합선회로 이게 그거 아닌가? 잠깐만 이게 최고의 그걸텐데 최고의 그 아 그래 초고전압 초고고 고전압이 아니라 합선회로인거 같애 합선회로 저거 같애 여기다가 그거 달아야겠다 아싸 나랑님 어서오세요 권총을 하나 괜찮은걸 더 얻어 얻긴 해야되는데 어 어 바로 여기네 되게 가깝네 되게 가깝군요 어 오우 아무것도 안보여 브랜드 샴페인? 에이씨 쟤 누구있는데? 꽝 아우 아우 아무것도 안보여 돈돈돈 어? 돈도 없네 팀의 총 가자 아 여기가 맞자 지금 아 저기 시야가 너무 좁아가지고 합선회로 합선회로 에이씨 호흡 달려와 범 ㄹ 쟨 죽었어 ㅎ 크리티커 맞아서 자 이번에는 화연방 하지말고 이것이죠 이게 추가 추가 경험치고 빨리쏠 빨리쏠 으아아아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으아아아아아아아 야아아 1400달러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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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산해라 합산해라 점점 캐릭터가 강력해지고 있죠 음... 화염병도 만들고 합산회로 칼 좋아 합산회로가 마채 칼일거야 분명히 끝났어 야... 이거...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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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짜리야 3짜리 레벨 3짜리죠 이거... 전기가 있죠 전기가 전기표시하고 3짜리죠 잠시만 수리한번 하구요 폭발성 칼을 하나 더 만들도록 하자 한 번? 한 번은 뭐야? 둥기네 아... various d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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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자 이제 시나모니한테 가야죠 응? 잠깐만 이걸 이걸 이걸로 해야하지 갑세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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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angen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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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리hington 저거 이쪽이잖아 드디어 운전을 다시 하게 되네 오랜 만에 운전하는 것 같다 이게 눈감.. 눈을 감고 운전을 하는건지 최소한의 정보를 가지고 부딪치지 않고 운전을 해야되니 운전을 해야되니까 그래서 힘들어어 좀 부딪힐 뻔했네 멀리의 정보를 가지고 오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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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후레시 없나? 라이트가 없어 차에 아 정말 아무것도 안보인다 아무것도 안보여 아유 뭐야 이거 아유 뭐야 뭐야 아씨 아 내가 원래 이렇게 운전을 못하지 않는데 시야가 개떡이다 자 왔어 언제 너 내렸네 다시 왔어 시나몬이 시나몬이 도미닛과 몇몇사람들 도미닛과 몇몇사람들 도미닛과 몇몇사람들 도미닛과 몇몇사람들 도미닛과 몇몇사람들 엔진보풀 저도 되게 비쌀걸요 엔진보풀팔면은 돈좀 댈걸? 일단 수리한번 하구요 수리도 하고 총알도 만들고 한번더 어으어으 아이아잇 어디로 가야되냐 걸어가는게 나을거같은데 걸어갈까? 걸어가는게 나을거같죠 아무리 봐도 걸어가죠 자 다시 호텔을 향해서 도미닉과 기타등등 잠시만요 잠시만요 전화지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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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가